첫 장면 가볼까요? 진지? 가느라 럭 이해를 그게 첫 장면이었고 그날 찍었을 때도 첫 씬으로 찍은 건데요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웠고 거기가 이렇게 방변이었어가지고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굉장히 추웠는데 어쨌든 첫 장면이니까 또 그게 처음으로 이별을 통보 받는 장면이라가지고요 최대한 열심히 찍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보는 데이터를 좋아한 거 같은데요 두번째 전기